자연언어의 구조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언어의 구조는 이론과 연습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론 부분은 대략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분량에 불과하고 그리고 연습 분량은 꽤 많습니다.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가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 자체는 10시간, 많아야 10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기존의 영어문법,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문법의 100분의 1,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어문법으로 공부한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인공언어의 구조같이도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언어를 공부하면서 시나 시뿔뿔과 같은 인공언어의 구조도 동시에 그 골격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언어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공부들 우리가 공부할 시든 시뿔뿔이든 오브젝티브 시든 자바든 루비, 기타 비례별 인공언어들이 다 있는데 이런 모든 인공언어들의 모태가 자연언어인 영어죠. 그러니까 영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부를 포기하는 게 맞죠. 프로그래밍은 안 맞습니다. 다른 분야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고산자만의 영문법 시스템이니까 시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합해서 다 합해서 10시간이 최대하지 않는 분량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쭉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다양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보면 유튜브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영어 교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BC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메이트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바로 유튜브로 이어지게 되죠. 유튜브에서 남바링되어 있죠. 남바링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말씀드렸죠. 맨 위에 올컷 그렇죠? 이게 올컷이 되나요? 올컷 버튼을 클릭하고 질문을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와 페이지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올라가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하고 바로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산자에서 완벽한 영어문법 시스템과 각종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은 좀 안 맞죠. 이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곳에 링크를 제공하는 거죠. 고산자 영문법 자체는 우리 고산자에서 만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의 영어문법보다도 아마 천배점 훌륭한 영어문법 체제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인 스템 이러한 자연언어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론 부분과 이론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론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응용 부분들 실전부분들 실전부분도 양이 이게 수백시간 분량이니까 이거는 그중에서 다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것들 한두 가지만 찍어서 찍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주옥같은 작품들을 고산자 캠퍼스의 멤버들이 아주 심의를 기울여서 선택을 해두고 있으니까 나사라던가 사이언스 퍼 한글의 월 배고픈 세계를 위한 과학 아주 좋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마스터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서 공문하갈 인공언어의 구조 앱 개발의 구조 모든 학습의 구조는 바로 자연언어 자연언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언어를 이해하면 세계의 구조가 보입니다. 왜? 언어가 세계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언어가 세계의 사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한 말이죠. 비트겐 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철학자입니다. 유대계 독일인이죠. 물론 천재입니다. 우리 고산자 캠퍼스에서 등재되어 있는 천재들 중에서 한 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 고산자 캠퍼스에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산자 캠퍼스 수업을 들으면서 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빈틈 없이 면도날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수학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이구나 하는걸 느낌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비트겐 슈타인이라던가 러셰브 같은 분들이 쓴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고산자 캠퍼스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논리학, 철학, 수학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테드입니다. 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MIT, 하버드, 서울대, 카이스트 몽땅 다 합쳐서 전세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강의들 그 아름다운 강의들 집대성 해놓은 것이 바로 테드입니다. 물론 우리 고산자 캠퍼스의 강의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테드의 강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링크도 있고 제목들도 나와 있죠. 쭉 다 읽어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대략 800개 정도 분량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00시간 정도 분량이죠. 하루에 1시간씩 텀나우는 대로 보시면 1년 동안 보셔도 다 볼까 말까 할 정도의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시는데 테드를 시청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테드를 보면서 테드를 시청하면서 영문 자막이 뜨니까 그 영문 자막과 더불어 히어링 듣기 연습을 하면서 기도 뚫고 영문 독해도 함량에서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테드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권포산자 캠퍼스가 지향하는 한국을 이끌 세계를 이끌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자는 그런 측면에 아주 부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드를 보시어야 됩니다.